랩 얍 깔삐 아메리카노 한잔 주는 디펙트 자가프리하면 되는데 잠 왜잠 누군가에게서 거대한 새를 숭배했던 집단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죠 당신은 약간의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거대한 새를 숭배하는 집단 거대한 새를 숭배하는 집단 헌구 메아리다 메아리가 맞음 창공이 맞음 창공에서 메아리 나오니까 창공이 맞는거 아님 뭐야 내 메아리 어디갔어 뭐야 내 메아리 어디갔어 드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자수 워틀 난 이제 죽었다 어? 붕머 웅스너스 감기 뭘로 표카를 자수해야 힐하는데 자수해야 힐하는데 이펙트님 자수하세요 빨리 저런 깎아 털 축 쩐기 경기 경기 뜨면 먹어야 될거 같은데 지금 쓰잘데기 없지만 결국 필요하다고 자수 안하는 이펙트 쩐기 쩐기 마음에 안드는 갑분싸 위장 크림 층폭자다 수리 빙불 자수 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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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밟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싸울만 한데 찍기에 복포갈경 커피베개 왜 심한데 죽일까 니 죄를 니가 알렸다 뷔 뷔 과연 다음 턴 드로는 사망 사망 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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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포인트를 뷔 뷔 뷔 로 뷔 창의적인 인공지능 뭐 먹지 버퍼 아 다 좋은데 다 줘요 어 증폭이 있어서 룬괴각임 룬피트 없으니까 룬축전기도 기대하겠습니다 이 정도마저도 자수하면 깔끔 믹스앤픽스 두장 빼놔 두장 빼놔 타 타 아 최고성 타다리 타다리 타이밍 넘어 타이밍 히힉 타이밍 증폭 자가수리 전기역학 역학이 있으니까 엘리트 가야지 박제 재구성 사망 도운 앗쒸 와 증폭 강화할만 하지 않나 당신은 미친 그램린을 배려했으나 그는 너무 빠릅니다 미친 그램린 좀 찰된 듯 알고리즘 너무 좋다 룬피라서 아씨 망겜 그래도 뚱땡이 없..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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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뭐? 뭐? 거 뭐.. 뭐.. 뭐 어 뭐 뭐 어, 메아리 브리트 가자 퍼즙을 만들어주시 순무 제 순무 색깔이다 등매 아, 짐스윙 단독 강화할 만한데 아, 근데 조각 모음이 없네 하긴 편향만 있으면은 밀집 다 모은 거긴 해 역장이나 쓸까? 밀점집 돌겠네 내 체력 다 어디감?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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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기 사망 사위모 편향 사위모 짚고 재활용 강화하는 것도 생각은 해볼 만한데 또지 또향 도지 또향 하면 이제 밀집 걱정 없을거고 흠 판도라 나머지가 너무 쓰레기인데 판도라 짚기 싫은데 괜찮네 메아리 잡아 에리트 잡아야겠지? 빙빙 빙빙 너무 쎄게 때렸다 알고리즘 키워야된다 이런 또 죽여버렸군 눈보라 빙하 두개면 눈보라 쓸만한가? 아닐걸 알고리즘 두번 키우기 아짐석이 아짐석이 논다 이광기 이광기 하위모 이광기 쓰레기 이벤트 또 한방에 끝내버렸어 빌어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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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 메아리 나왔는데 그래도 좀 메아리 나왔는데 다수로 다 채우니까 뭐 방열판 방열판 플러스 미라소 미라소 님만 놓으면 미라소는 근데 언제와도 돼 방판 재활용 강화해야겠다 지울만한게 없는데 공악기자 뭐? 이런건 이건 내가 원하던 상황이 아니야 뭐? 미쳤나봐 봉대방기에도 메아리 걸어야겠다 봉봉 봉봉 닷 조각몬 인공물 포션 있는데 조각몬 필요 하지 당연히 일반 장롬 밀 전 밀 점집 아 질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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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 타겟도 돌리면 메아리 타겟도 안부호 매중식 이에 범드 불거리 작은 상자 없지 불거리 개고수 아 킬 손실 거울주의 레포 지울까 레포 대 빠지지 역장 플러스 괜찮네 40딜 사방 승률 쨍방방 쨍편편 제가 부려야 되는데 제가 부려야 되는데 속도 포션 엑소 달팽이 잡게 창의적인 인공지능 줘봐 이 로봇은 얼마나 강하길래 창의 적이죠 아씨 피 깎이는거 봐 자수 두 번 하고 붕대 두 번 감으면 세울 수 있는 체력이긴 한데 서지 두 번 다음 턴에 편향 두 번 이제 자수 두 번 알곡리즘이랑 이것저것 다 키워야되는데 영체 왔대 주체 빼자 곳 쨍 초 결정 백악저 overweight 레구 제귀 폭풍 제귀 이십팔 니하구공사다방 니하구공사다방 아이 알고리즘이 언제 쓰냐 죽어 그냥 는 2번 턴 모든 구체 슬롯에 암흑을 영창합니다 합하기 합하기 방열판 헉 메아리 방열판 메아리 잡아 오심 마치 동전상거와 같은 훌륭한 콤보였습니다 이 서지 이 서지 이 편향 이겼다 공감 공감 자수 공감자수 공감자수 야자수 공감자수 공감자수 아 앗 예 예 이 이 빙하가 나와야 근데 썩 편하고 빙하 울리면 질 수가 없긴 한데 썼어? 다음 편 편 어접 아 실수했다 80이니까 막을 수가 없네 막을 수가 없으니 죽여야지 오기심의 대가를 치러라 레디만 해도 이기지 않음? 레디만 해도 이기지 않음? 네 사망 사망 켈리 김켈리 퍼스 제거해야겠다 제거해야겠다 모지움 원구 아 이러지 말자 밀점 10 오라이기 오라이기 엘로월드 오라이기 엘로월드 나오는 거더라 통 jag 오라이기 jewel 수 올라왔어 이렇게 크 게 lies 약 오 밀점칩 깎네 또라이 자식 죽이면 안되는데 살릴 수가 없네 죽이면 안되는데 살릴 수가 없네 아 아 아씨 또라이 겜 메에에에에에 아 아 자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스탠리즈 롱 야 메리 두장이면 나와봐봐 임마 날아와 박바바바바바바바바밤 메아리 두 개면 이제 써써편편 남탄이 되니까 애껴놓자 써써편편 빙빙 겔리지롱 켈린데 어쩔건데 어쩔 켈리 어쩔 자반 일격전탄 치고 이거 이제 두대 때리네 한대 때리는 전탄을 잊어라 이제 두대 때린다 허접색 좀 살려놓을까 900방어 999방어 4방 역시 창방이야 역시 창방이야 역시 창방이야 디넘강 룬피 판도라면 복수유물 복수유물 잘 나오긴 했네 3,000점 안되는 디펙트 깎아털이 너무 잘나왔다 심장이 창방보다 나중이니 주인의 복수를 하기 창방 감히 창방님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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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